수원시 고셉동에 조성중인 수원산업 3단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흙을 퍼나르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해당 부지는 논이었는데 인근 하천 수위보다 지대를 높이기 위해 3미터 이상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농수로를 없애고 부지를 가로질러 인근 황구지천에 연결되는 우수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맛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이 우수로가 막혀 물이 역류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쪽 토사를 좀 치우지 않으시고 재정비를 안 하고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침수 피해를 한번 입었었는데 이번 또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걸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수원시는 우수로의 토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사지를 10여 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비의 일부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토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말라고 만들어놨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붕괴가 된 게 맞고요. 그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더욱이 황구지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이 역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공사 현장 관리에 대책을 세웠다는 수원시. 젖은 장판을 걷어내고 스티로폼에서 잠을 청하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